자 여러분 지금입니다. 뜨거운 축복의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. 나아주신 동기를 씻은 사랑의 암번데이과 박수할렛은 또를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저희 동기의 발걸음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정식으로 맞이 잡은 두 사람의 믿음 여러분 두 사람이 완전한 하나 되는 모습을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 우리 신랑십님 뒤를 돌아서 하객을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.